나에겐 꽃꽃하신 조상인들 피 여전히 남아있지 그들이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아 허래어식 빼고 진심을 뱉어 욕심부리지 말고 여유있게 살아왔던 일이 있더라도 신념을 잃지마 지나무처럼 고든 기품이 마지막 내가 뱉을 말이 되더라도 나는가 꽃꽃한 기조와 기계를 가진 그들과 나는 닮아있어 난 이 나라에서 또래의 문화에서 그들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싶어 그게 내가 지금 노력하는 이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품 우리 안에 빛을 갈고 닦고 키워가 세상이 어지러울 때 우린 일어나 이제 모두 내가 이룰 기억을 지켜봐 그래 난 이제 깨어났어 활활 날아가 아-아ㅏ-아앙 어...